송진시 룡암 남새농장 산림집 건설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들을 도입하고 작업의 기계와 비중을 늘리는 것과 함께 존문화 수준 재고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따라 세워서 서재지 마을의 산림집들을 훌륭히 건설했습니다. 어머니당의 대애같은 사랑 속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송진시 룡암 남새농장 서재지 마을 산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나라가 그처럼 어려우니까 정국을 위해 농사받게 하는 일을 끈 우리들에게 돈 한툰 받지 않고 물같은 새산림집을 우리들에게 지어줬으니 경향을 긴장받던 수인 정말 고맙습니다. 끝없는 행복과 기쁨에 넘쳐 새집들에 입사하는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농민들의 꿈과 리상이 웅축된 만복의 포금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리하는 청비소 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음독을 대대선선 길이 전해가며 사회주의 내 나라를 쌀로서 굳건히 지키고 빗니어갈 교리로 가슴 끓였습니다.